아무튼 연애 상담같아 해본 적은 있어요? 제가요? 누구한테? 네 많아요 오 누구한테? 저는 결혼을 많이 시켜봤어요 오! 야 듀오네 그래서 제가 노래도 하고 그랬어요 아! 저는 어떤 스타일의 이성분과 잘 맞을 것 같아요? AB형이세요 혹시? 어떻게 알았어? 무슨 열리에요? 저 AB형이요 꼭 AB형들의 AB형 알아본다니까 꼭 무슨 진짜? 그럼 AB형 김희철에겐 어떤 스타일의 이성이 잘 맞을 것 같아요?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야 너는 되게 관심 깊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훅 빠지네 의미 있는 뭐 모모도 괜찮고 왜냐면 안은형님 하면 모모의 조르지마가 거의 뭐 그래 모모! 그래 희철이 신났어요 희철이가 지금 모모야? 어떻게 섭외를 하지? 모모에 빠졌어 어 근데 그거 모모 지금 스케줄 맞추고 있는데 모모가 계속 이렇게 겹치던데? 어? 진짜? 어? 여기 제작진들이 모모씨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를 여장을 내가 여장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게 모모가 스케줄이 계속 겹치더라고 아 알아봐주고 문자 줘요 형? 진정한 슈퍼맨이 되려면 이제 내 아내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두세 reset 진짜 봉투 Shakes 못했지hm 믿지 못했음 너 잘해라 지금은 미션 fuse 넌 전해주래 누가? 두세 내꺼야? 네꺼야. 편지도 있어? 편지 있겠지? 난 모르지 내가 쓴거 아니니까. 철부지? 그냥 그 마음 담아서 왜 철부지? 내가 너 준거야. 그 마음 담아서. 편지 없어. 아무튼 이렇게.